뭐 하려고? 이 세계에서 잘 하다가 신기한 콜라 갖고 왔지. 콜라가 신기해 봤자 맛이나 향만 다른 거 아냐? 에이 그런 거 망가져 왔지. 지금 과정 나를 보고서도. 됐고 그래서 뭐야? 너 과자에 질소 들어간 거 알지? 저거 또 시동 거네. 알지? 그러면 기네스 맥주에도 질소 들어간 거 알지? 그래 알아. 그래서 뭐냐고? 그럼 질소 들어간 니트로 펩시요. 펩시? 그건 제로라인만 먹으면 되잖아. 어 맛을 좀 아는디? 내가 좀 알지. 아 말렸네. 그거 어디서 샀어? 좋아 얘기는 인터넷. 얼마야? 기본이랑 바닐라 각각 6,200원에 배송비 9,800원. 더럽게 비싸네. 특징이 뭐야? 이 애는 지금까지 모두 깐 전. 됐고 특징 뭐냐고? 질소 들어갖고 부드럽디야. 마셔봐. 맛은 어때 기본부터? 탄산 빠진 콜라. 바닐라는? 탄산 빠진 콜라인데 드럽게 달어. 비교할 만한 음료 있어? 콜라 탄산 빼고 먹으면 이 맛이야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오늘 2만원 치대로 날렸다.